히트힛 스페셜포인 아군의 승리아였습니다. 아니다. 어? 저거 근데 시간대가 왜 자꾸 저래?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필코 저지하십시오. 아 경찰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목이 좀 잠겨있었거든요. 오기 전에 잠을 좀 못자가지고. 바로 팔아놨죠? 쫓아달라고 한테 맞고 죽을 것 같은데? 방석기고 혈액순환? 혈액마사지인가? 딱디 있는디? 안 들어와드네. 와... 이게 안보건줄 알았나? 이게 들어오겠다. 또 안들어오네? 아 그것도 사야되네. 컬러콜리명? 아... 피해서 자기앞. 어... 익사인가? 왜이렇게 조용하나? 오늘따라 키보드도 뭔가 부드러운 것 같고 희한하네. 쇼프님, 추천 감사합니다. 쇼프님, 어디서 왔어요? 추천 감사합니다. 깍디 잡았네요 방금 아직 관심이 있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? 그때 이어서 쓰나미션이요? 미션은 오 낙인다 바로 퀄리즈 아씨 들어간대 그냥 어 뭐야 아이고 민이 형님 올만요 구독 감사합니다 6개월 년석 쓰나 스페셜 포스트시 3만냥 확인요 아 들어올줄 알았는데 나 춤추고 있을걸 러브샷은 했겠다 정독있어서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인데 광종전까지 쓰나 스페셜 포스트시 3만넌이죠 쓰나 스페셜 포스트시 3만넌 LV 미니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아 미니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아 미니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귀하게 모은 에드벌룬 야 10개씩이나 감사합니다 아 이거 들겼네 쓰나 미션이면 이방은 나가야겠다 우리 편에 쓰나 가 몇명이지 끝낼려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사실상 5턴이 좀 재미없는 이유가 아니 뭐 시간에서 좀 쓰면 괜찮은데 거의 고립되는 턴이라서 혼자 좀 갇혀 있어야되네요 소방풍망 아니면 괜찮은데 여기 카드 있네 요것이 바로 머릿 속이기 저거 이상해 저거 뭐야 아 맞네 저거 썰참 고쳐야 되는데 이 판 끝나고 세팅할게요 그때 이후로 90시간 지났나?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새로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추천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삥 스타일 다르게 이미 전쟁했을꺼거든요 이거 뭐 없겠지? 와 내 스나 스피리버스 잘마음 유아각이다 아이고 미니 형님 추천까지 감사합니다 딱딱 있는데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어? 와 이걸? 여기 스태프 좋으시네 손으로 미리 거기 치안 하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검둥이 아우 검둥이 어서오세요 오 르네이 아 이거 오 맞자 맞자 첫판 틴키 바로 해버렸넣어 이거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창문에 푹 닦을걸 그랬다 오늘 행보영 생일인가? 오늘 행보영 생일인가 보네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피해주고 거의 짝티둘 보정점 힐링했으니까 지옥을 못찾으려구요 무슨 지옥? 어떤 지옥이죠 피어났네 방금도 안 잡... 못 잡는걸 포기... 피해 조항 피해 조항 피해 조항 피해 조항 휴대전 피해 조항 와 근데 형 진짜로 여행도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이게 거의 이제 술을 평소에 안 마시다가 저녁에 늦게까지 마시고 잠도 잘 못자고 하니까 노는 것도 힘들어 힘들어 뭐랄까 진짜 좀 재밌게 놀고 온 느낌? 에너지를 더 많이 쏘는 느낌? 평소에 집에 있으면 노래도 못하고 잔잔하게 있다가 환경이 생기니까 에너지를 또 발산하게 되더라구요 땡스 브로우 아니 죽은 사람 왜 채팅을 하지? 연한가이지? 아니 저거부터 어떻게 해야겠네 시간부터 오 잘 쏘지네 아니 근데 요새 유튜브 알고리즘이 미쳤던데요 거의 뭐 어제도 갑자기 만회 이상 찍어버리고 갑자기 새벽에 난리났던데 이제 드디어 알고리즘이 뛰어주는 건가 아 이게 스포 유저만 좀 더 많았어도 뭔가 더 이제 펌핑이 됐을 수도 있을텐데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어제 여행중에 이제 조회스보고 살짝 좀 뿌듯뿌듯했죠 교회해주신 형님들 감사합니다 공지조회 폭탄이 해치되었습니다 미션이 됐습니다 미션하고 오 킬해야지 킬이 멈췄어 뭐야 뭐야 에? 뭐야 에? 뭐야 아유 셰프 형 스단 스페지포스 미션이 힘든데 그거 또 손입금이에요? 야 그냥 무조건 준다는 마인드 사모담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덕분에 또 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먹고 자 선입금 확인 일단 아 레벨님 어서오세요 아 레벨님 어서오세요 4 5 6 5 5 5 5 5 4 6 5 이 뭐 좀 2 5 4 5 아 아 아 아 아 아 일주일 준다구요 아 어 고담 어서 오시구요 고맙습니다 아 여기 차판부터 좋지 않은데 어우 트리플 에스님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하여 삐졌다 삐졌다 어 왜 안 죽었어 아 나 잡은 줄 알았다 재현이 형 어떠세요 아 잘 갔다 왔죠 잘 갔다 왔죠 아 아 아 아 한 3일 동안 컴퓨터 쳐서 그런가 총 탐 박히는게 좀 나쁘지 않은데요 아 공격 쉽지 않다 엘과 길에 적대 1 연난간 딱 핀가운거 쑥 들어가면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으면 툭 날아오는거 다 보이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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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옆 금방 죽었구나 그걸 못봤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살짝 그건 있네 눈앞에 있는거는 작겠는데 이거 살짝 바로바로 시선 땡기는게 어렵네요 바로바로 쳐다보는게 좀 힘드네 어제 12시간 쐈다고 새벽까지 새벽까지 왜케 좋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집중해야겠네 이제 아마 몇번 나올수도 있거든요 안나오네 안나오네 뭔필이야 뭔필이야 어 있을텐데 뭔필이야 또 아 아 아 들어오겠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이건 가져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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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 시간 이방 끝나고 바꿔야겠다 안될거만요 클릭 1 네 확인 아 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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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드로 탔네 그냥 컨데 moyen 있을꺼 그랬다 아 바뀌었다 시간 바뀌었죠 이제 제미님 안녕하세요 모레요정 바람돌이님 안녕하세요 액캐 힐 당 1000원 가자구요? 알겠습니다 그럼 델캠 바로 갈게요 이번 끝나고 델캠도 바로 액캐 도전 아 근데 이거 셰프 형 미션이 일주일 스나 스페어 포셋이 3만원인데 선입금을 받아가지고 원래 코인이 있으면 좋은데 나이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요거 끝나고 일단 바로 도전할게요 델캠트에 혹시 그 신용은 믿어도 되는 부분입니까? 바람돌이 형님 아 액캠트 죄송합니다 마침 3일전에 30킬 먹기를 당해가지고 일단 델캠트 한번 파이팅 해볼게요 아 뭐야 들어갔네 아 맞다 이거 그거 없지 김제미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 제미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복귀하자마자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농담인데 아이고 선입금 감사합니다 일단 25,000원이신데 여러분 제가 25킬 못하면 어떻게 환불 계좌로 계좌 좀 불러주시겠어요? 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25,000원 아 원래 먹티 잘 안당하는데 13일에 한번 그런 이슈가 있긴 했어요 아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먹티가 오히려 좋은 이유 유튜브 유화감 유튜브감 25,000원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은 뭐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